가수 나훈아 씨가 은퇴 공연을 전국 투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에서 북한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북한의 실정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답게 나훈아답게 살아가겠다 그만의 소신 그런 소신이 녹아있는 노랫말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나훈아 예명입니다. 본명은 최 씨 성을 가진 본명이 따로 있죠. 1947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이가 77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서 25가지 항목으로 다 체크를 했는데 아주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본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뷔는 68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노래 인생 56년. 몇 해만 지나면 거의 60년 노래 인생이 되는 그런 나훈아 씨가 지금 은퇴를 공식화하고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어와 별도로 나훈아 씨가 했던 이른바 소신 발언에 관한 얘기가 계속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지난 27일과 28일 인천 연수에서 이제 아듀 콘서트 2024 나훈아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은퇴 콘서트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나훈아 씨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나서 이젠 뉴스도 안 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군무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서 혼자서 다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혼자 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이야기 해놓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고 하면 끝이다. 또 북한은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직설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이런 말도 하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은 사실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사실은 그런 전국 아마 이런 얘기들을 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알면서도 서슴치 않고 과감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봐서 북한에 대한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나훈아 씨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관 경험 이런 걸 토대로 본인의 얘기를 했는데 다소 정제지지 못한 표현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그건 본인의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거나 이렇다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저런 말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비판적 소지가 있을 텐데 나훈아 씨는 가수니까요. 가수로서 대북관에 대해서 저런 얘기 충분히 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런 걸 놓고 국내에서 네티즌들이 갑론을 박혀가면서 그걸 자꾸 정치에 끌어다가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저는 하는 것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나훈아 씨가 저 얘기 중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석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TBS가 보도한 게 있죠. 탈북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찍은 영상을 최근에 보도한가 아마 그림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한 군인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저 사진인데 길바닥에 쓰러져서 저런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직 목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저 사진 한 장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길바닥에 널려 있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코로나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탈북자의 얘기에 따르면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하다. 지금 그 굶주림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칭 아직 명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통칭 300만 명이 아사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아까 뭐 2조 5천억 정도를 연간 사치품 사는 데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비판을 해야 마땅하죠. 네. 상황은 이런데 정치권에서는 나훈아 씨가 맞는 말을 했다는 그런 옹호의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당선자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어떤 지배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